한글자막 by 한효정 뭐랬어 썩지 말지 것만 보고 몰라야지 돌아보면 넘보다 더 못했던 서로 언니 말이 모두 맞잖아 그게 뭐라고 사랑이 뭐랄까 아까운 정전을 눈물로 보내라 그거 봐라 착한 여자 하필없다 한번분이 내 인생 무엇이냐 하는거야 언니야 언니야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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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라고 사랑이 뭐라고 아까운 청진을 눈물로 버려라 그거 봐라 착한 여자 아기로 못해 한번분이 내 인생 못지게 할거야 언니야 언니 언니 머리 아버지 언니 머리 아버지 언니야 언니 감사합니다.